3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이 떨어져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플랜트 건설노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쯤 3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1톤가량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플랜트 노조 측은 당시 중량물을 인양할 때 고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비전문가가 고리 용접 작업을 하는 등 시공사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 의견 제시는 어렵다며 재해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